감정평가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은 여기에다가 감정평가 규칙에 대한 용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출제하기 때문에요. 감정평가 규칙상의 기본적인 내용도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감정평가의 기초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감정평가의 정의가 있는데 요거는 법령에서 규정한 거예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우리가 표시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는 이론적으로는 전문가의 의견이자 판단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부동산의 가치를 100%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적정하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거고요.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거는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정책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기능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에 적정한 가격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가격 공식을 통해서.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일반적인 거래를 할 때 하나의 지표로 우리가 활용하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경제적 기능이라는 것은 시장 기능을 보완해 주는 거죠.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교환이 성립하도록 하시는 것인데 적정한 가격이 없으면 교환이 성립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거기에 관한 기준을 제공해 줌으로써 시장에서 거래질 수 있죠. 무분별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지 않도록 유도해 주는 그런 역할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의 분류라고 이렇게 돼 있었을 때요. 요즘은 여기서는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 제시를 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평가라는 것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필요할 때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평가할 때는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도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 여기까지는 여러분 시험 지문에 활용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어있고요. 다만 이 시장 가치에 대한 개념을 봤을 때 대상 물건이 일단 통상적인 시장이에요. 공개된 자유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후에 그 대상 물건의 내용의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가액이에요. 그걸 밑을 치시는 거예요. 최고 가격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최고 가격이 아니라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틀리게 줄 수 있으니까 통상적인 시장,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그렇죠? 최고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를 통해서 형성돼서 최고 가격이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현안 기준 원칙이에요. 현안 기준 원칙이라는 것은요. 감정 평가를 할 때는 항상 감정 평가에 들어오면 얘가 기준이에요. 기준 시점이라는 건 평가사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 시점 현재 상태 있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라는 것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으면 그 상태대로 평가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토지상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있는 상태대로 평가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만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얘도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조건부 평가라고 명칭을 붙여놨는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기준점의 가치 형성 요인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외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게 표준지 공시지과 산정할 때 있죠? 표준지 공시지과는요. 나지 상정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준 전 현재 상태에서는 애가 건물이 상태가 있더라도 법령에는 나지 상태로만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건물이 없는 상태로.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 있고. 그래서 거기 기준시점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준시점이라는 것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다. 이거는 감정평가 규칙상의 2조에 있는 용어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만 감정평가의 절차상에서는 감정평가사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로 완료한 날짜를 기준한다는 거. 그래서 통상 두 번째를 더 많이 쓰니까. 완료한 날짜. 그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게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틀리게 준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에요. 평가는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개별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얘는 일괄평가. 그러니까 얘가 원칙이라는 거죠. 얘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일괄평가도 할 수 있고요. 구분평가도 할 수 있고 부분평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물건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그 다음에 분리하기가 어려울 때는 그냥 일괄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필지가 있으면요.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얘네가 하나의 용도에 제공이 되고 있는 거죠. 공장 부지로 제공이 돼 있다. 그러면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괄해서 평가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한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도로에 접해 있는 한 필지의 토지가 전면은 상가가 들어서 있고요. 이면은 이렇게 주택으로 쓰고 있으면 가치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구분해서 평가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일단은 이렇게 토지가 있을 때 이 중에 한 부분만 평가하는 거는 지향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만 만약에 도로에 소용이 돼서 여기에 따른 보상평가를 시행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별 물건 기준 원칙, 그 다음에 시장 가치 기준 원칙, 현안 기준 원칙의 세 가지를 구별을 해 주신 게 필요하겠고요. 183페이지 하단에 가게 되면 1번 기준에 의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걔네들은 이제 일본 애들 기준에 쓸 때는 이게 전부 토지 평가예요. 그래서 이 독립 평가라는 게 일종의 조건부 평가예요. 토지상에 건물이 있으면 얘가 건부지거든요. 건부지인데 그냥 낮이 상태로 보고 평가라는 거죠. 우리 조금 아까 표준지 공시가 산정하듯이 그 다음에 이제 이래가 독립 평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 평가라는 게 있어요. 이건 현황 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토지상에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그럼 건부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건부지 상태로 평가하라는 거예요. 현황 있는 상태대로. 그런데 이렇게 건부지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는 상태에서 토지만의 가치를 구하거나 건물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부분 평가를 할 수도 있더라. 왜냐하면 전체 부동산의 가치에서 건물 가치를 알고 있으면 건물 가치 빼주면 토지 가치가 될 거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부분 평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합분할 감정평가라고 해서요. 이 토지가 예를 들어서 분할이 되거나 합쳐짐으로써 가치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거를 가정하고 행하는 경우죠. 도로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A지가 있고 B지가 있으면 B지는 주변 도로에 있어서 얘가 맹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A지하고 B지가 합쳐지게 되면 이거 전체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겠죠. 그거를 전제해서 우리가 행하는 평가를 병합 또는 분할 감정평가라고 해요. 여러분 시험에는 예전에 독립평가가 한 번 용어상에서 등장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감정평가 규칙상에서의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184페이지의 업무 기술상에 따라서 보게 되면요. 강제성 여부라고 해서 필수적 평가라는 것은요. 법의 기준에 의해서 반드시 행위해야 되는 평가다. 우리가 이제 토지 수용을 하게 되면요. 수용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의 기준에서 반드시 행위해야 되는 평가고요. 임의적 평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집에 담보 가치를 추기해야 될 때는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하겠죠. 대출을 받지 않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죠. 그런 걸 우리가 임의적 평가라고 얘기하고요. 참모평가라는 거는요. 대부분 평가사들은요. 자기가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서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적인 평가라는 거는요. 이거는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 행하는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도 지역 지정이라는 게 변경이 돼서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택지지구로 바뀌게 되면 토지의 가치가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행하는 평가를 우리가 수시적 평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가치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가치와 가격이라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면은 가치의 정의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요. 이 정의를 보시면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가 정의한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빙 피셔라는 사람이 정의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정의는요. 비내구제에 적합한 개념이고요. 이거는 부동산과 같은 내구제에 적합한 개념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는요. 가치란 어떤 재화나 용역이 다른 재화나 용역을 교환의 대상으로 지배하는 힘이라고 해놨잖아요. 그게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가치와 가격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요. 재화의 가치라는 게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있다고 부른 거죠. 그래서 교환 가치, 사용 가치라는 거는 그 재화가 가지고 있는 효용을 얘기를 해요. 그게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한 게 그게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의 기초에는 뭐가 있냐면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가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이 된 게 가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모성 재화를 취급하는 경제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을 하진 않아요. 같다라고 보는 개념이죠. 그래서 가격의 기초에는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가치가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한 게 가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상승하면 모두 상승한다, 가격도 상승한다 이런 표현을 내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격과 가치가 일치하다가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괴리될 수 있다는 얘기죠.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의해서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은 가치로부터 괴리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은 다시 또 일치하게 되는 과정이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경제학적인 사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어빙 피셜이라는 사람은 가치라는 것은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가 부동산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는 일반 재화달이 부동산은 가치와 가격을 구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박스상에도 명시가 돼 있지만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해서 실제 지불된 금액이에요. 이건 실거래액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실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 있죠. 5구로 거래가 됐다. 그런데 이 가격이 미래에 대한 부분도 반영을 했냐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현재 정보까지만 반영이 돼 있어요. 미래 정보는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치와 가격을 구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가격은 실거래액이고 이미 지불됐으니까 과거의 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어진 시점에서는 가격은 하나만 존재한다는 가정인데 가치라는 것은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래 이익을 바탕으로 한 현재의 값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어진 시점에서는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보험 가치, 과세 가치, 투자 가치 이렇게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그래서 최근에까지 나온 건 뭐냐면 가격은 현재의 값이고 가치는 미래의 값이라고 이렇게 틀리게 주어진 적도 있고요. 주어진 시점에서 얘는 하나인데 여러 개, 얘는 여러 개인데 하나 이렇게 바꿔줄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만 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가치의 종류라고 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가치의 종류 관계에서는 좀 아까 이제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요. 사용 가치하고 교환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사용 가치가 나중에는 투자 가치로 여기는 교환 가치가 시장 가치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주관적 가치에 해당이 되고요. 이게 시장에서의 객관적 가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는 물건이 있어요. 이건 돈 주고도 안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게 막상 시장에 나와서 평가를 받게 되면 낡은 물건으로밖에 취급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 이거는 객관적 이게 한 번 바뀌어서 나온 적이 있어요. 주관적과 객관적이. 그래서 그런 정도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가격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가격의 특징이라는 거는 일반 재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부동산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부동산은 가격과 임대료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를 가격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를 임대료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또는 임대료 탄력성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과 임대료로 표시가 가능한 이유는 얘가 내구제잖아요. 임대차에 제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상품은 물건 하나의 가격밖에 없지만 부동산은 매매가 옆에 전세, 월세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이익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부동산은요. 하나의 물건에 둘 이상의 권리익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얘를 전세를 주면 전세권도 설정이 될 수 있고요. 얘를 담보로 대출받으면 저당권도 설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 둘 이상의 권리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인 배려 하에서 형성이 돼요. 현재 개발 제한 구역이지만 얘가 만약에 택시 후보지로 지정이 됐다고 하면 지금 개발 제한 구역 내의 토지로만 가치를 볼 게 아니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일단 토지는 영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도 내구성이 있죠. 효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요. 효용이 물론 줄어들긴 줄어들더라도 일시에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기적인 배려하에 그 가치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개별 가격을 형성해요. 같은 물건 일을 할지라도 거래에 대한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모르는 일반적인 매도자과 매수하관에서는 시장 가격으로 거래가 되겠지만 부자지간의 증의의 목적으로 거래가 됐을 때는 거래 가격이 상당히 낮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래 내용마다 별도의 개별적인 사정과 동기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평가사는 사례를 수집하게 되면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로 보정 작업을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지역성을 반영하죠. 같은 규모의 건물이더라도 얘가 강남에 있느냐 강북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시세 차이는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부동산 가격은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방 경직성이라는 것은 수요가 전무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하방 경직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도 자기가 매수했던 가격이 있잖아요. 거기다 약간의 알파가 있겠죠. 이 가격 이하로 시세가 형성이 돼 있으면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죠. 왜? 시간이 지나면 가격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당장 돈이 급하면 대출받아서 쓰거나 안 팔리면 임대를 주면 된다.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과 형성 요인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시험상에서는요. 여러 번 인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그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치 발생 요인이죠.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건 재화가 가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구비되어야 될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효용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효수요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전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시험에 지문으로도 활용이 됐지만 요거 세 가지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요 공급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이전성은 법적인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얘는 경제적인 측면에요. 여기는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권리의 이전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이건 부동산학자가 제시한 거예요. 이번에 정부는 강남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1년 더 연장을 하기로 발표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거래가 되더라도 허가가 안 이루어지면 권리 이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가치가 발생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 제어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 효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같으면 쾌적성이라든가 수익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만 있다고 가치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할 때.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강남지역을 선호하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토지 냉제도 배우셨지만 정부가 만약에 한 70년대에 한 100만평, 200만평 토지를 만약에 강남지역에다가 확보만 돼 있다고 그러면 지금 먹어도 주택 왕창 때려놓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네 둘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니고요. 수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화를 구매하겠다는 욕구뿐만이 아니라 구매력이 수반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구매력이 수반이 돼야지만 우리가 유효수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구매력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틀리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화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가치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돼 있어요. 이 가치 형성 요인은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이거를 시장 가치라고 해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영향을 주는 일반적 요인, 그 다음에 지역 요인, 그 다음에 개별 요인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이 가치 형성 요인이 여러 번 시험에 한 세 번 인용이 됐어요. 세 번. 그 중에 답으로도 한 두 번 인용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 구별을 해 주셔야겠죠. 예전에는 여기서 나왔는데 지금은 또 여기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 요인은 전국의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그 다음에 경제적, 그 다음에 행정적 요인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라는 것은 계속 변한다고요. 그러면 얘가 계속 변한다는 얘기는 얘는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가치는 계속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의 가치를 추계할 때는 기준 시점을 정해주고 그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만 평가하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보면 가구에 대한 이동이 있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소득에 대한 변화 이런 거. 정부의 어떤 규제 등에 대한 변화 있죠. 이런 것들은 계속 발생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지역 요인은요. 이런 일반적 요인이 특정한 지역에 압축이 돼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지역 요인을 우리가 구성했었을 때는요. 여러분들 교재상에서도 명시가 그렇게 돼 있죠. 거기 보시게 되면 특정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을 특정 지역으로 축소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연적인 조건까지 플러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 있죠. 이게 축소가 돼서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자연적인 조건까지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게 지역 요인이 거죠. 그렇죠? 이거는 지역마다 인구라든가 소득 수준이라든가 정부가 적용하는 규제 이런 거는 다 똑같이 적용이 되지만 기상 조건에 대한 차이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요인이라는 것을 또 하나 알아두실 게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할 때 들어가게 되면 인근 지역이라고 있죠. 인근 지역이라는 게 대상 부동산이 존재하고 있고요.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그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에요. 이걸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례를 수집할 때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게 되면 이 지역 요인은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가능 예를 들어서 일정한 A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A라는 도시의 평균적인 두택 가격을 보게 되면 여기에 들어와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사회적 계층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도시의 전체가 다 똑같지는 않겠죠. 이게 이 지역마다 틀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여기는 날이 흐리고 여기는 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자연적인 조건까지 공유하는 데가 인근 지역에 포함이 되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근 지역에서 소지하는 사례를 수집하게 되면 지역 요인은 비교하지 않아도 되더라. 저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가치 발생 요인과 가치 형성 요인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 기본적인 구성은 또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산망식에 들어가서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지역 요인 비교할 때 이걸 다시 언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기억나시나?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기출회에서도 다룰 때 이 부분이 출제가 됐었다는 것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의 종류와 그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의 역할이 있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개별 요인은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이 있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인문적 제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개별 부동산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건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치 발생 요인과 형성 요인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187페이지죠. 가격 재원칙에 대한 것을 기초로 해서 감정평가 이론의 끝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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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